야 내가 왔다 코는 뭡니까? 못 믿겠습니까? 이웃님? 제가 또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물론 여성분한테 인기가 많다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동물한테 인기가 많아요 강아지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병아리님이나 리핀님은 총으로 맞아야돼요 총으로 자부터 17까지 있으니까 이제 반 조금 덜 깼네요 너무 신난다 다 깨면 12시겠다 점심 그럼 4시간 자고 공략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야? 맞잖아 뭐가 다른건데? 내가 아까 했던거다 총은 아프다고요? 아니 안맞아봤을던거 아닙니까? 이게 범행이유지자 참 찌락이 깨지없네 그러죠 이게 엔닉 볼때까지 하죠 스테파노가 멍청하네요 야 닌 평생에도 아무도 숭배하네 너한테 난 너의 예술작품에 침을 뱉을거다 친구 잘자요 아 잘가요 지도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인거 같긴 한데 어 뭐야 손 캬 멋있다 뭔가 얘네 다 좀비인거 아니야? 관계속 봐 눈을 가려놨어 저래놓고 예술작품을 보래요 대단해 얘네가 갑자기 다 우리를 공격하는건 아니겠죠 괜찮아요? 저기요 말해봐요 아이씨 구경하는건 아니죠 짱 최선의 극량이 가장 최선의 정신이 2개 그녀가? 어디서? 그는 분이 이 길이로 이를 그녀가 그녀가 그녀는 아트포럼 그녀는 마스터가 되었을때 아마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는 하지만 반고흑 그녀는 어디있어? 그가 누구야? 설마 조셉인거 아니야? 그가 누구야? 설마 조셉인거 아니야? 아 그 연심을 깨닫고 그에게 넘길 수 있겠나 이라는데요?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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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 수 있는게 더 중요할거에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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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할 수 없을때 그? 그는 그는?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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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efits 내 최애의 생명을 지켜냈어 아니요! 킹스맨 따라했네 예술가라면서 아주 그냥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 남의 거 따라하는 이새끼 창작이라고는 1도 없는 자식이네 도둑놈 실되었는帐 유häng하여 야 우리 사촌동생이다 보다 훨씬 더 잘 만들겠다 예술 아니 딸한테 딸이 딸이 쓸모가 있고 뭐가 중요해 미친놈 아니야 저거 로리탑 로리탑 자식 다만 두지 않겠어 너무 아파보여 이 빛에 맞으면 후두를 맞겠죠 저 이 빛이 진행할 때까지 이 빛이 짱짱 지금이니 여기까지 갈 수 있어 확확 데려가 추모 좋았어 좋은 반응 속도였어 오 지금이니 어어 그린이 없다 잠시만 얘가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리자면 지금이니 까불지 않겠어 엔터 안 돼 안돼 으응 엔터 으응 으응 흡 으응 으응 와 집요한거 봐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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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오 망가 야해! 아 좋았어 나이스 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겠다 좋았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서 엉뚱 열어두고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와 250분도 많은 분들이지만 오늘 내가 컴퓨터가 안 터졌으면 천 명이 넘는 넘는 인원에서 방송을 했었을텐데 유튜브에서 했었으면 2천명에서 방송을 했었을텐데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근데 컴퓨터 사양이 너무 마음 아픈데 안되겠다 컴퓨터에 300만원 질러야겠다 이거 이번에 번동 컴퓨터에 다 질러야겠다 그리고 한 600만원짜리 사야겠다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 이 머리 스타일부터 글러먹었어 애랑 맞춰끼네요 나의 공격을 피하다니 너가 이동한 순간 쿨타임 있다는걸 알고있지 너가 이동한 순간 아니요? 왜이리 쉽지? 쎈 척 오지네요 지금 쎈거 같다고 쎈거 같다고 말 좀 심했지?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말이 좀 심했네 잠시만 내가 숨을끼도 이렇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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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아 짜고 자식아 낫산 신경쓰도 죽으라고 자식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그만 찔러 그만 찔러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많이 맞았다 한방이 센 한방이 센 친구였구나 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너나 나나 지금 한땜이야 지금 한땜이야 지금이야 한땜이야 지금이야 한땜이야 지금이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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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아프다 마이 아프다 마이 아프다 한방으로 쏴야겠다 마이 아프다 물이 없지 가리니 마이 아프다 쇄 수 없어 phone 1 INE cat . 하 kiloo . . . . . 아니 지금 스트레이서야? 어 타임 현장 만들기 이렇게 또 많으니까 두개쯤 만들어주고 사냥 뭐 조금 비싸지만 많이 모았죠 그래도 아 제발 아 자식아 내가 좀비, 좀비 들어 봤어 좀비? 죽지 않는다 아 아 잠전은 아니 났어? 많이 맞췄다 핸드건 안 사요? 아 이거 예약구매 하신 분들한테 공짜로 주던데? 아냐아냐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한 예술제품 만들어줄게 바로 너로 만들거야 맞아맞아 아 게임대에서 감도조절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도 안아름답네요 재료가 썩어스래요 재료가 더러운 예술가 자 카메라 갖고 가야되고 제발 카메라아 주인공아아아아 제발요 아 다행이야 걱정마 아빠야 아니야 아빤 죽지 않았어 죽은건 너야 제발 아아 릴리 어디로 튀었니 음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릴리 빨리 나와야 돼 안돼 뭐야 저거 루빅 짝통입니까 안돼 야 저게 어떻게 엄마야 릴리야 릴리야 안돼 안돼 정연은 안돼 개비스콘이야 저건 릴리야 왜 아내가 나오냐 저기서 아니 릴리야 어딜 봐도 그래 내가 보여줄게 걱정마 천연이 이렇게 세바스탄이 죽고 게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 살아있네요 어 살아있네요 도와줄사람이 있다는거 아주 개소리입니다 아주 그냥 저한테 도움되는 애가 없었어요 도와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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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